안녕하세요. 외교부 소포터즈 17기 김연서입니다. 지난 11월 5일, 44주간의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저희 소포터즈가 외교관 후보자 7기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알찬 내용이 가득했던 인터뷰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44주 동안 사실 저희가 교육을 다양하게 받았는데요. 호주 대사관절에 초청된 리셉션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직접 주한 외교관 분들을 뵙고, 그때 비로소 아 나도 이제 외교관이 되었구나, 또 이런 소셜라이징 하는 것도 외교관에서 중요한 자질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일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1국어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소규모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한 4명 정도 해서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도 하면서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고 약간 이러면서 수업을 해서 되게 좋은 추억이었고. 저는 영어 집중주 기간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 외교관으로서 특정 의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영어로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유엔이라는 다자 무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사가 진행되겠구나 하는 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 과목들이 개설되는데 생소했던 지역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학기의 경우에는 일본 수업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일본 국내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문외한이어서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좀 따라가는데요. 저 힘들었는데요. 저는 역사 과목이 조금 어려웠는데 리딩이 너무 벅차서 좀 따라가기 어려웠다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자외교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거에 따른 뭐 어떤 회의, 투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잠시 눈물을... 동기대 사회에서 코로나 7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전 기수들과 달리 제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상 채팅으로 직접 해외 공간에 계신 선배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전직 대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께 이제 직접 생생한 경험을 전해듣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요. 눈물이 흐르는 건 이 중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제외 공간 현장 시설 취소되면서 44주로 단축됐지만 여전히 또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44주동안 사실 배운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동기들과의 오해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제일 귀중했던 것 같고 뭔가 되게 시원섭섭하네요. 저희 그 여기 지금 인터뷰를 2층 휴게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해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좀 밤에가 되게 색다르고 되게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입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이런 울타리 속에서 동기들이랑 타하고 웃으면서 놀았던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동기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임삼호가 때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밥값은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될 것 같고요. 차근차근 이제 1년, 2년씩 경험 쌓아가면서 좀 더 전문성도 기록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매일매일에서는 좀 더 성장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잘 안되더라도 내일 배우는 게 있다면은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우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영화 볼 때 좋아하는 역할들이 주연보다는 조연 쪽에 변했거든요. 외교관이라는 직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하게 된다면 조연이 돼서 나를 위한 직업으로서 생활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집중을 해서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교육도 받아보고 짧게나마 실습도 해보고 선배님들의 말씀을 전해 들어보니까 알면 알수록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자부심도 있고 외교 후보에 대한 기대도 국민들이 점점 높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외교관의 그런 직업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꿈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하면서 많이 느낀 게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되게 다채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좀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직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합격생들이나 이렇게 외교관 분들을 볼 때 되게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막상 외교관이 되고자 했을 때는 사실 외교관들이 보여주는 어떤 화려한 생활이라든가 좀 더 이국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조금씩 고려를 해서 정진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직업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할 때 외교부 유튜브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교부 공식 유튜브는 물론 외교부 서포터즈 유튜브 채널도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모파 서포터즈 인스타그램 채널도 있어요. 꼭 팔로우 부탁드립니다.